자 생선하기 자 들어갑니다 입지 아 얘네들이 쭉 안 빨고 조금만 들어가서 지금 깔짝깔짝 거리고만 있어요 먹질 나야 않고 톡 걸었습니다 오케이 아 힘들게 나오네 오케이 걸었죠? 여긴 돌이 있으니까 띄워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 떠서 겉조류를 태워야 돼요 겉조류 속조류 타면 저기선 힘들어요 떠서 가야돼 떠서 오고 떠서 오고 떠서 그렇지 역시 그리고 여기서 살짝 드럭봉 나가는거 지그시 잡고 있고 블랙입니다 너무 세게 잡으면 목줄이 터져요 목줄이 지금 2호기 때문에 그래도 파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목줄이 터지는 것보다도 이제 입술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그시 지그시 잡고 음능 쭉 올려서 오케이 생선을 또 확인시켜 드려야 되니까 어우 이것도 뭐 사이즈가 2호 목줄에 올라올 정도는 제넬 사이즈가 올라왔네 자 가만 있어라 좀 자 생선 확인 불어져요 불어져요 망을 치였다 불어져요 사랑을 치였다 걸어 아 아 아 아 아